구독과 좋아요, 알람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모닝 유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디카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비즈니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우리 이 계정 주인이 누구냐면 소중이 건데 아 니네비 참 귀엽네요 소중이 우리 소중이 계정 코인이 원래 2000코인이 있었는데 아까 1000코인짜리 하나 떴고 그 다음에 신상 카트 해가지고 2원 뽑아준다고 2원 뽑아줬어요 신상 카트 한 90개 썼거든요 근데 이제 소중이가 이번에는 좀 전에 파츠까지 하면서 구석 8자리가 떴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소중이가 코인을 이거 만코인 싹 다 써라 해가지고 그냥 만코인 쓰는 거 유아가격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만코인을 써서 과연 파츠를 레전드 카트바디 같은 거 많이 뽑아가지고 파츠가 그 파츠가 얼마나 뜰지 한번 실험하면서 한번 심폐소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소중이가 8이랑 6자리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3000코인을 쓰면서 레어부스터짜리 8 하나 뽑았고 그 다음에 2원도 뽑았습니다 물론 신상 카트 기어를 사가지고 지금 만코인 나왔으니까 만코인으로 올인해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그러면 개수를 10개, 20개, 몇 개 사는 거야 30개 자 거의 다 썼습니다 이제 순삭이에요 자 마지막 5개짜리까지 올인하겠습니다 자 코인이 지금 얼마나 코인이 이제 59코인 남았고 만코인 있던 거 다 지르니까 265개가 됐습니다 265개 지금 중요한 건 레전드 카트바디 없어요 레전드 카트바디 갖고 있는 거 없습니다 강화된 거 빼고 일단 265개로 만코인치 만코인치 샀을 때 레전드 카트바디를 몇 대 뽑는지랑 2원도 몇 대 뽑는지부터 일단 봅시다 자 그리고 일단 차 몇 대인지 볼게요 여러분들 레전드 카트바디만 몇 대를 얻었냐면 한 대 97됩니다 아 개꿀이네 가보자 파츠조각은 현재 500개 자 만코인으로 거의 한 100대 가까이 얻었어요 아 만코인에 100대냐 미쳤네 갑니다 일단은 보라돌이부터 갈아봅시다 보라돌이 얘도 레어파츠 그래도 뜨거든요 뜨긴 따단 보라돌이부터 처리합시다 자 이제 보라돌이 하나 뜰 때 됐다 가자 보라돌이 하나 뜰 때 됐어 진짜 파 하늘 파란색 그 하늘색은 거의 안뜬다고 보셔야되요 하늘색은 진짜 안떠요 하늘색에서는 레어파츠 뜬다고 기대하지마 절대 하늘색은 하나 안뜨나 그래도 지금 있는거가 있는거에서 한 두개는 떠져야되는데 보라돌이에서 이렇게 안떠요 보라색도 하늘색이 제일 안좋고 그 다음 보라색이 그나마 좀 레어가 뜨거든요 근데 안뜨네요 이런 자 보라돌이 다 썼나요 이제 벌써 그 다음 보란색깔 갈아봅니다 일단은 지우 엔진부터 버려주고 와 보라에서는 하나도 안뒀어요 강호사 퇴근했냐고? 그런거 같은데 레전드 카트바디 거의 100대 가까이 얻은거 갈아볼게요 엔진이랑 바퀴가 최소 7-8까지 뜨길 기원해보겠습니다 城 depende iked 가자아 안되네요 아 엔진이 계비 가"!계비 깨비 2 3 하나 더 그래도 지금 뭔가 잘 뜨고 있는거 같은데 아 무서워 깨비 아 뭔가 잘 뜨고 있어 지금 진짜 그래도 지금 나름 잘 뜨고 있어요 아 그 레어 파츠 하나 되겠지? 2개 뜨면 되겠고 가자 아씨 좀 높은거 좀 뜨자 곱파츠 왜이렇게 안떠 몰래 이렇게 근데 안떠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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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무튼 우리 소중이 계정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이온 뽑는 심폐소생이였거든요 네 감기환자였어요 감기환자 그래서 이온은 일단 뽑아드렸고 보파츠는 부서팔자리만 뽑아드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핸들이랑 바퀴는 있었어요 파츠가 참 힘드네요 자 스고이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